우리 몸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약 500개에서 많게는 5,000개 정도의 암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암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 몸은 정말 수조계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들 중에 대부분의 정상세포는 분열을 함을 할수록 점점점점점 분열이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나중에는 분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자신을 복제하거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세포의 노화라고 합니다. 이 세포 분열의 횟수는 일반적으로 상한선이 있는데 피부라든지 장감막 같은 경우는 50회 이상도 되지만 우리 일부의 세포들은 한 20회 정도 즉 20번 정도의 세포분열을 하면 본인의 수명이 한 70, 80살까지 살고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포의 노화 과정,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구조가 있어요. 텔로미어, 말 그대로 바로 끝에 있는 것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매우 특이하게 특정 DNA의 염기 서열이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 정도도 일정하지 않고 염색체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마치 DNA의 끝부분에 DNA를 보호하는 마귀와 같은 역할 또는 보호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이 거듭되도록 즉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가 될수록 특별한 구조를 이루지 못할 정도로 짧아지다가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서 스스로 죽죠. 이 30대의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약 1만 개의 염기 설인데 6, 70대만 돼도 혈액에서 약 6천 개 정도로 짧아진대요. 이게 어떤 거랑 관련이 깊냐? 암세포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노화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상 세포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져서 사멸하는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데 암세포는 계속 분열이 돼도 점점 숫자가 늘어도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으니까 끝없이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닫고 얘기하면 암세포의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게 하는 치료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암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암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약 500개에서 많게는 5천 개 정도의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기는데 다 어디로 갈까요? 실제로 우리 몸 세포에는 이러한 암을 억제해주는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이 유전자는 DNA에 상처를 입어서 비정상적인 분열을 일으키고 이것이 결국 암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비정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이런 세포들만 찾아서 사멸시키고 암세포로 변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고요? TP53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TP53이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몸에서 비정상 세포가 지속적으로 증식해서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끕니다. 우리 인간에서 발생한 암의 절반 이상 암 억제 유전자가 활동을 못해서 생기는 거랑 관련이 높다고 하니까 또 하나 찾았네요. 암 발생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거나 또는 이 유전자가 부족한 분들에게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DNA는 메틸화라는 과정을 걷거든요. DNA의 메틸화라는 과정은 그냥 말 그대로 DNA에 메틸이 붙는 것입니다. DNA에 메틸기가 붙으면 유전 정보를 해족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아마 유전자 발혈을 조절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정량에서는 DNA 메틸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DNA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DNA 메틸화가 되면 여러 유전자 중에 특정한 유전자만 발혈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채졌죠? 만약에 우리가 암 억제 유전자 부위에 메틸화 현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암 억제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요. 암 억제 유전자 부위에 메틸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암 억제 유전자는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암세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텔루미어라는 것과 암 억제 유전자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19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바이러스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간암입니다. 이 간암의 원인이 우리는 잦은 음주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쉬운 데서 찾아보세요. 맞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죠. 실제로 이 간암, 위암, 혈액암인 이 백혈병 등이 일부에서는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간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복제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이러스의 DNA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간세포의 DNA와 섞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세포의 DNA가 불안정하게 복제를 일으키면서 건강한 간세포가 아닌 간암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실제 간암 원인의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죠?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고 분열을 키우는 또 다른 쌍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잘 떨어져 나가서 다시 두 개가 돼야 되는데 만약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고장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분열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이 염색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결국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비정상적으로 살아남은 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 하나씩 알아봤는데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걸 대체한다면 우리가 암을 정복할 날도 멀리 않았다고 생각합니다.